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정기의 판비안TV의 판결 변호사입니다. 2023년 9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제3취직자의 비용 상한과 청구권과 유치권 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3년 7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65-09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토지인도 사건이고요. 원고는 경락 매수인입니다. 상고를 했고 피고는 제3취직자인데 파기환송됐죠. 제3취직자가 유치권 주장을 했는데 원심에서 인정됐지만 대법원에서 결국 유치권 인정이 안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이 피고는 2016년 8월경에 근제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일부를 등기하고 18년까지 건물 부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여러 필지를 샀고 그중에 일부는 등기를 해놓고 일부는 등기를 안된 상태에서 전체 필지에 대해서 건물 부지를 조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2019년 6월경에 나머지 토지의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근제당권 실행을 한 경매 절차가 2018년 9월경에 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고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근제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제 근제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일부 등기를 해가지고 소유자가 됐었고 그 상태에서 소유 제3취직자인 상태에서 이제 저당권 실행이 돼가지고 경매가 실행되고 나니까 경매 진행 이후에 나머지 필지에 대한 등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고는 2019년 12월경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경락을 받았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원심은 피고가 토지의 건물 부지 계량비에 관한 비용 상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한 유치권 행사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이게 지금 경락이 됐어요. 제3취득자는 자기가 그 비용을 들인 거에 대해서는 경매 절차에서 상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거기다 나아가서 그 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도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거죠. 결국 민법 제367조에 보면 저당물의 제3취득자 원고 같은, 피고 같은 사람이죠. 저당 취직자는 필요비 또는 유익불이 지출할 경우에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 규정에 의해서 이 우선 상환 청구권으로 피담보 채권으로 한 유치권 행사도 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민법 제367조의 우선 상환 청구권의 행사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경매 절차에서. 그래서 우선 상환 청구권을 근거로 제3취득자가 직접 저당권 설정자라든지 저당권자라든지 경매 절차 매수인에 대해서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는 경매 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지 나머지 설정자, 저당권자, 경매 매수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3취득자는 우선 상환 청구권으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 근저당권 소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저당권 실행 시 제3취득자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사건이죠, 피고의 경우에. 그러면 제3취득자가 토지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우선 상환 청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이 판례에 따르면 반드시, 반드시 경매 절차에서 이 우선 상환 청구권을 청구해야 되는 거고 경매 대가에서 상환 받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선 상환 청구권에 대해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반드시 청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하다가 인정을 받으면 경매 절차에서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죠.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이만큼 돈 안 들었는데 왜 이렇게 청구를 했어? 하면 나머지 경매 배당금을 받는 사람끼리 배당이의 소 또는 부당이의 반환 소원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그와 별도로 나머지 저 채권자라든지 경매에 대해서는 권리 관계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반드시 경매 절차에서 꼭 비용 상환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경매 매수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비용이 나에게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곧바로 건물 인도 퇴근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